시작할게요 시작합니다 이제 한 틈마다 한 번씩 깨는 약간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누군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이 겠지 네 누군가 지금 튕긴 것 같은데 기분 탓이 겠죠 네 어 기분 탓인 걸로 이번 주 목요일날 레더 보상 그게 뭐야 레더 보상이 뭐예요 경도 이따가 경도 할 거예요 아 아쿠님 하셨어 했어요 아 어쩐지 단판에 다단판까지 치시면 되지 쿨타임으로 하자 야 아깐 아이템이 너무 잘 떴어 아깐 아이템이 너무 잘 쓴다 뭐지 오아시스 안뜨기 안돼요 오아시스 떠하네 오아시스가 떠하되요 여러분 좋아 에너지를 채워드리고 난 내 역할만 충실히 잘하면 돼 좋아 잡을 거에요? 네 잡을게 있네 오야오 아 좀비고 원툴 컨텐츠가 레더에요 아 진짜요? 가시죠 근데 아직 제가 그 뭐 레더인지 뭔지 그 계급을 올릴만한 오와 아 말하는 사이에 블랙홀에 빠져버렸죠 네 이런 오 에버랜드 부럽다 에버랜드 진짜 부럽다 버스 안인 이상 0점 어 피나리를 너무 어? 그렇게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하하하 상가오늘 진짜 찍혀준 멋진 스크리머 하하하하 아 더 멋진 스크리머가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상강나리 네 닌텐도 두부가 아까 생각중인 오오 놀이공원의 닌텐도라 별로 원하는 조합은 아닌데 네 렛츠가 좋아 꾸요테아르 아아 친구들이랑 같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1틈만에 이제 깨 보십시다 이제 자 유튜브 영상에다 박대를 해놔야겠죠 우리는 이제 1틈만에 깰 수 있는 어 고수들만 모인 방송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육두문자 육두문자? 육두문자? 육두문자라는거는 어우 진짜 안나왔어 이럴때 쓰는게 육두문자입니다 여러분 네 이럴때 쓰는게 육두문자입니다 예 이럴때 쓰는게 육두문자에요 네 아 젠장 안나왔어 진짜 네 아 젠장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친환영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넵 하신 분이신것을 반영합니다 육두문자 지속시간 채널 무조건 20입니다 제가 방제하다가 채널 20이라고 달아났어요 아예 혹시 몰라서 컴온! 가자! 에너지 충전하시죠? 에너지 금방금방 충전됩니다 지금 몇편만 하고 가겠습니다 까지 마세요 비내방 끝까지 보셔야죠 재밌는 방송 끝까지 봐야지 에너지 금방금방 차죠 지금 가시죠 나한테 와라 가시죠 이게 게임하면 끝까지 볼지도요 하하하하하하 특별하게 나만하진 않겠지만 특별하게 나만하진 않겠지만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왜 떨어져 바보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네 바보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치 왜 떨어져는지 이해가 안가는 분 하이 크로차와 웰컴 투 라이브를 이렇게 휘엄 못해요 오프라인을 휘엄 못합니다 이제 뭐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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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화이팅 맞다 나 해변이잖아 어마어마 어마어마 나 여기 있었잖아 하하하하하하 지금 샬린다고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샬린게 아니었죠 됐어 이제 자유롭고 오시면 됩니다 머징 아 이게 고수나리가 되서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수나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고수나리가 아니고 고수나리 채널로 오신겁니다 오지마아 에너지가 이제 금방 찰꺼에요 에너지가 금방 찹니다 아파 이제 체력이 없단 말이야 오야야야 이 친구들 인정받아 됐어 난 살리면 돼 우와 죽을 뻔했다 파란에 때려야되는데 우와 왜 안 움직였어 오지마아 파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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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엇 왓 왓 위험하다 위험하다 으응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됐쩍 고수나리가 하라를 으응 됐쩍 끝났 뜯 끝났네 여러분 이제 이 디비전 에피소드 시리드 10중이다 여러분 제 캐리니 뭔소리 제 캐리랑 제 저도 했어요 저도 캐리 했다구요 여러분 저도 캐리 했어요 자 도심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탱탱탱탱이 왜 이렇게 별명이 자꾸 늘어가는거야 이제 체력부터 키우자 어이가 없네요 왜요 어이가 없으세요 하실만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캐리 할께요 아라쇼 아라쇼 녹아요 아라쇼 녹아요 아라쇼 녹아요 아라쇼 녹아요 아라쇼 녹아요 아라쇼 녹습니다 으악 하지만 죽지 됐어 좋아 특혐 실험체 이상.. 이상한 말이라뇨 제대로 된 말 했는데 아 카마돈님 고아 안녕하세요 웰컴팀 마이 브로드 테스트 스테모업 되구 감사합니다 고아 에너지를 채워드리고 한이 하나 더 나와야 돼 아 안나오네 체력은 체력은 괜찮은데 체력은 체력은 괜찮은데 아 아 아 제가 할께요 자 풀어놓을께요 진짜 좋아 끝 야오 오티날이 강릉도 이제 핫해지는구만 핫해 핫해 위험해 우리 바보 힘이 위험해 아 오지마 블랙터는 기차볶어 스킬지 못찍어야되죠 블랙터는 못찍어야되네요 저는 몰라요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쿠니 위험해 제가 여기 잡을게요 잡아채요 이렇게 잡을게요 못잡았나 보네 자 좋아 잡을 수 있게 충분해요 아 젠장 왜 잡혀 왜 잡혀 이대로 잡을게요 아쿠니 못잘려 잡았다 먹방 유튜버 슬라임씨 먹방? 먹방? 일단은 쿨타임이 낫겠지 쿨타임으로 해 그 다음에 아 쿨타임이 좋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일단 두개짜리가 나오고 이거하고 아 이거 두칸 해야겠지 아 젠장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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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뭐 3번 했어요 아 깨겠네 또 이거 1틀 1틀 마다 이제 이제 뭐냐 깨는 방송 밖에 안 나오면은 고스네리 방송 재미없어가지고 다른 분들 다 나가시는 거 아니야? 큰일났네 방송에 재미를 드려야 되는데 재미를 못드려서 죄송하네 트롤이란 트롤이란요 네 트롤 안했어요 흐흐흐흐 지자장님 진심이 진심이 담긴 네 잘하셨어요 아 이제 지금 refresh 적응 수빈이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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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장난 아니다 여기가 페북파크가 잘 안나왔겠잖아 아! 뭐뭐뭐뭐 한방이 죽었어 한방이 죽었어 할게있죠? 네 좀 빨리 살릴수있을까 1초 정도 해놨거든 좀 빨리 살릴수있을까 1초 정도 해놨거든 아! 아! 아아아아아악 살릴줘고 했다가 죽었죠 버스 아니야 버스 아닙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버스돼 이러면 버스란 말이야 어 이러면 버스란 말이야 살려야돼 이러면 살려야돼 안돼 잠깐만 버스란 말이야 진짜 진짜 버스란 말이야 진짜 버스네 네 저거 땜에 피테일 시키는게 하하하하 또 깼습니다 여러분 또 깼어요 이거 쏙! 퇴근하고 택시키는게 에어디 퇴근하고 펜크